이번에 모실 가수분은? 네, 매력적인 업색이네요. 이번 동안 정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후재형씨의 무대. 이런 겨울에는 맨발로 팀을 춥습니다. 하지만 2017년 열심히 맨발로 뛰면 여러분들의 희망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네, 후재형체 무대에 만나보시죠. 맨발의 청춘 삼각관계 박수로 청해를 듣겠습니다. 데리도 없는 서서 무릎뚜션 또 다녀도 맘이 하나의 도래가 이것만의 사랑을 맘이 하나의 도래가 노래는 그렇고 가슴은 끓어왔다 오늘은 내 삶이 백말로 정말 내 일이든 우울 시간 백말로 맘을 잃고 멍드는 세상 하늘처럼 뻣어 타올면서 맘이 하나의 도래가 비겁하지 않아 사랑은 내 속도로 보내드리도록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일이냐는 우수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조용히 보내드리도록 다시 흔들 나왔던 오늘 없는 사이 맨날 없더러지나 내일이 문무사리라오 내일이 문무사리라오